하나 둘 셋set니 까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람푸 거푸보푸 태국 사람들 한테는 너무 익숙하지만 한국 분들 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는 엄청 생소해 내가 여기 딱 와 보니까 그냥 카오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카오산에는 보통 밤에 많이 오시잖아 근데 여기 방람푸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오전, 오후, 저녁 세 가지 면이 다 다른 분위기의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전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쯤 되면 스님들의 탁파의식이 좀 이루어진대. 탁파의식이 끝나면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오후 시간대가 되면 관광객들이 쇼핑이나 기념품 그리고 먹을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저녁에는 카오살로드의 뜨거운 청춘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장소죠. 여기다가 숙소를 잡으시면 진짜 현장감을 리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꼭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눈 크게 뜨고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빠이깔라이! 마주하오니까 또 되게 색다른 분위기네. 오늘도 선샤이 대단합니다. You want my sunshine! 여러분 지키 바닷집이구나. 엄청 분지분지하신다, 여기. 50 baht. 100 bout 라고 생각합니다. 난 다 만들었다. 무슨 기분이 erad지 않는다. 넘나가 Care 보낼 수 있고 ¿래? 몇 사줄 알았죠? 너무 비싼 수 있네요. 나 다 만들었다. 그냥 넘어. 너무 비싼 수 있네요. 바이 바이 에너지에 그냥 듬뿍 먹었어 그리고 여기가 1980년대부터 시장이 만들어졌어 형성이 됐어 오 저 빵집이 3,40년 됐다고 하니까 저 집은 진짜 여기 레전드가 맞는거지 뺀 땅란 여깁니다 딱 골목길 안에만 있네 몇 집 안되네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집 푸드코트인데? 어 푸드코트 진짜 저희가 갈 곳은 바로 여기가 분주하죠 우와 이거야 이거야 오 라디카 마탄두와이 와 생선 봐 엄청 커 왜 유명해졌냐면 이 생선과 치킨 그 위에 마늘 토핑을 올려가지고 사장님 인심이 엄청 좋다고 손은 나쁘지 아 이 앙 이게 민물 코피야 플라닌 우리가 먹던 도럭이랑 또 느낌이 다를겁니다 네 헤헤 마키니벌이크 탕렬 두 땅 아 두 땅 롱콤한 게 롱콤한 게 나 롱콤한 게 지민이가 시킨 거 여기 사장님께 추측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상략래가요? 미 라합, 미 남납독 남납독무? 아 귀여워 여기 사장님이 탭을 깔아주신다고 진짜? 시켰는데 시켰다 나 지금 탭을 기다렸다 선생님이 오이 고구마 어머 이게 진짜 태국의 정이야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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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 너무 좋네 이게 진짜 골목시장의 매력 이 골목은 일단 밸런스가 잘 맞아 여기 주변 상인들끼리 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음식 종류도 겹치는 게 없고 딱 있을 게 딱딱딱딱딱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 절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제 이게 사장님께 추천받은 메뉴 남독무 천마 천마 으음 으음 롱 동찜 롤짱 네 extends Athens 빌 왔습니다 제육볶금 하핳 그치? 와 Boys ikkana 와 그럼 여러분 statement 지민에 smiling 계속 대한민 term 했는 수 아무래도 꽤 요 와 대국밥이 마늘 보고 통으로 그냥 같이 튀겨버렸어 마늘 좋아하는 사람도 환장하겠다 여기 뭐야 이거 등깍지 이거 뭐냐? 무기를 등에다가 꽂고 다녀 대박이다 너무 많이 줄어서 흘러 넘쳐 와 이거 소스 민물보기는 민물향이 좀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소스가 다 잡아먹어 그치 아 이렇게 먹는 거야 마늘이 왜 같이 나오는지 알겠다 쓰리쿤보야 쓰리쿤보 여러분들 지금 침 나올 것 같아 지금 중국 가면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 있잖아 그런 거 먹는 느낌인데 길가에서 이렇게 생선을 팔 수 있다는 게 나는 참 신기하겠다 내 말이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맞죠 음 겉은 바삭바삭하고 국은 촉촉해 지민이가 생선을 잘 못 먹잖아요 이 생선은 어떤 것 같아? 그래도 말대로 민물고기가 그런가 민물향이 조금 나긴 해 소스나 꼼꼼 같이 먹으니까 그런 냄새가 이렇게 막 역하게 느껴질 수는 한 거 나한테 나한테 아 아 컷 치킨 양념 미쳤다 이건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물찜 아 솜쌈 빨리 짜 음 별로 안 맵다 거의 닭 껍질이야 생선 껍질이야 이게 응 진짜 근데 양이 많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사실 워낙 두꺼워서 그냥 잘 말려 짜잔 이거는 과일 솜 땅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빨라를 진짜 팻팻 시켰는데 지민이 입맛에 팻팻은 아니야 좀 더 매우면 더 맛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 신기하지? 이게 솜 땅이야? 솜 땅이야 솜 땅의 이름에 맞지 않게 상큼해 디저트 먹는 거 같아 여기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디저트 느낌이 내가 아는 그 솜 땅의 맛이 아니야 맛있어 국수수의 달달한 건 과일의 상큼함이 만나니까 건강 주스 먹는 느낌 이거 진짜 별미야 비야오 넌 비야오 암살당했다 지민이한테 암살당했다 암살당했다 이거 카이캠이네 맞아 와 진짜지다 와 이거 한국 분들 이거 카이캠이라고 삭힌 거예요 진짜 병아리 향이 나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 많이 사봤지 저도 이거 드라마로 봐서 안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 어떤 향이 와서 병아리들을 깔고 타는 거 근데 진짜 그랬어? 태국은 안 그랬어? 나 때는 없었어 그런 거 나 때는 그냥 꼬끼리만 다녔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 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병아리를 이렇게 살았어 메추리, 병아리, 오리 많았어 하루 이틀 지나면 배가 조금씩 힘들어 보여 한 3,4일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은 우주로 가지 쏨땀집이라 해서 쏨땀을 기대하고 왔지만 생선 따봉입니다 지금 11시 40분이잖아 한 12시 지나면 못 먹어요 아 이것도 없어? 없어 없어 한정수량이야 한정수량이야 어 한정수량이야 리밋비드 리밋비드 때 콩까울리 응 어 김메일이 콘리노이 김메일이 김메일이 김메일 콘리노이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콩까울리 근데 지금 크락넥 김메일이 오 오 원래 김메일이 첫번째 그리고 이거 김메일이 김메일이 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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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 백 백 태국은 진짜 이 말이 신기해 어딜 ild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아메리카노인 저보고서 리그하러 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추천해주세요 우와! 나 이거처럼 볼까? 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기원합니다 오! 랑루에 랑루에 초키 귀여워 센스 있어 왜 따로 적어주신 거지? 응 와... 와... 얘는 짜인짜인해진다. 짜인예인. 짜인예인. 이건 진짜 원샷. 오렌지에 초코향이 좀 배는 느낌? 그치 그치. 딱 그다. 우리처럼 좀 활동적이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나 영감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공략하면 좋아. 타고사는. 좀만 옆에 가면 우리 저번에 갔던 황망시장 조금 옆에 보면 와다룬 있고 요새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하루를 밖에서 그냥 다 보내도 끝이 없어. 폼 빼지 진짜. 지금 여행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저피어는 마지막 날쯤에 나갈 거 같아. 첫날부터 저피어 가면 힘들어. 지금 다 뺍니다. 꿀팁을 다 알려주셨는데요? 이거 알지면 안되네. 백무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빠똥꼬 드실 준비되었습니까? 빠똥꼬 빠이빠. 밥 나오면 여기. 빠똥꼬. 어우 여기야? 여기가 미슐랭도 받은 집이야. 빠똥꼬로? 네 빠똥꼬로. 빠똥꼬로 미슐랭이라. 빠똥꼬 맛있다. 빠똥꼬 맛있다. 인간. 진짜? 진짜? 빠똥꼬가 나도 몇 번 먹어봤잖아요. 빠똥꼬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국의 까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양의 치어스 같은 느낌이고 중국의 요우야오. 한국엔 빠똥꼬. 이해하기가 이렇게 말은 좀 더 쉽잖아. 소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치킨 방식이나 만드는 방식이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빠똥꼬, 오늘 햇반이 너무 많이 느끼던 빠똥꼬. 스피끼리 타이? 스피끼리 타이. 질빨. 험,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사와디까. 래깨넨 식기일. 오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리고 뷔, 뷔. 내 뷔. 샤사이. 달달해. 맛있다. 다이 다이. 네. 위에 코코넛 아이스크림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파톰꼬랑 완전 차원이 다른 음식이긴 해. 근데 이거는 사장님의 추천. 신메뉴래, 아이스크림 올려져 있는 거. I like my cup. 오, 이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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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어때, 어때? 어때? I like my cup. 맛있다. 맛있다. 사장님의 속맛이 지금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일반 딸거리에서 먹었던 거랑 방켓바이배에서 먹었던 그 바톰 거랑은 결이 틀렸죠? 되게 바삭바닥. 아 진짜? 쫄깃쫄깃한 게 아니고 바삭바삭. 오, 프랑스에 바게트 먹는 느낌. 진짜 바게트 바삭 바삭하고 이거는 침국이니까 이 맛이 나오는 거 같아 콩코넛 아이스크림에 맞던 거에 으악 으악 나카우 너무 잘진 않아서 먹기 되게 좋아 빨카 빨카 빨갈 라이 뚱뚱 뚱뚱뚱뚱 여기 이렇게 쭉 가다보면 방람포에 유명한 똠얌 콩칩이 하나 있대 굿통 어 여기다 똠얌 콩칩 와우 비주얼이 와우 거짓말이야 와우 오 니크는 뭐라고 하니 컷만이야 아님 카우이 드셔메카 아, 이거 한 번 더 먹었어. 응, 약간 칼으로 먹었어. 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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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만. 나 현수는 처음일 것 같아. 네, 아마 새우살로 만든 거거든? 응. 와, 향이 세. 아, 나한테는 흥이 나. 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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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집은 이것보다 더 강해. 이게 좀 덜 한 거야. 칼국. 칼국. 겁나 커. 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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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맛있어. 칼국. 여기 미쳤다. 나 이제 인생 떡련뿐 될 것 같아. 이렇게 큰 새우가 들어간 떡련뿐은 나 처음봐. 나도. 뭐야. 칼국. 찌키누 많이 많이 넣어달라. 보약이야, 보약. 와, 여기가 이렇게 와서 먹어도 드셔야지만 보통 떡련뿐 싸서 집에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왜 싸가는지 알 것 같아. 사장님이 화끈하시는데 진짜 손 너무 크시네. 와 어떻게 톱양꿍이 이런 새우를 늘 생각을 하셨지? 이거는 거의 새우가 아니고 랍스터 아니야? 진짜 톱양꿍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쩌면 진짜 훅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와 새우도 어쩌면 심심하냐고? 아까네. 짜이예 했잖아. 짜이헝. 여기 톱양꿍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하나 200받짜리, 150받짜리? 200받짜리를 추천. 진짜 왜 톱양꿍 맛집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코코넛도 있고 이렇게 약간 계란같이 몽글몽글몽글한 것도 있는데 이게 새우 그 내장도 같은. 200받 아깝지 않습니다. 랍스터 주세요. 와 엄청 커요 이거. 맛있어. 진짜 푸짐하다. 묵하나 시켰대 뭐 이렇게 푸짐해. 태국의 물가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알아? 뭔데요? 코끼리 바지의 가격을 보면 돼. 왜냐면 그거는 꼭 얼마라고 써져있잖아. 뭐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요, 유튜브 셔츠를 위한... 정보짤 아이고, 코끼리 바지를 만났네요 또 너무 귀여운데요? 집에서 이렇게 팔았을 것 같은데... 이거 예뻐요, 이거 예뻐요 좀 하라해야 돼 코끼리 바지를 예쁘다 조개? 여기 박람포에 또 어마무시한 쌀국수집이 있다고 한수씨가 또 찾아냈잖아요 한국인들한테 임소문이란 고수집이나 한번 가봅시다 기대가 되는구만유 슬슬 여기 이동에 백패커가 보이지 보이지 않나요? 백패커들은 물가가 비싼 곳은 안가 젊을때 세계를 여행하는 경험을 쌓는거에 대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싸고 가성비가 있는 동네만 가게 되거든요 아직 이 동네는 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착한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 그렇지 여기입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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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오오 백지랑 이거다 오 냄새 개좋아 와우 이게 이제 엔터포 남사이넥 룩친 땡땡 이게 소재 어묵이라는거잖아 오우 기대가 좀 됩니다잉 오 국물이 시총푸네 예 엄청 좋아 나 지금 신쿵했어 신쿵달콘? 맞네 오오 내가 좋아하는 그 맑은 소재 진짜 어묵당이야 진짜 여기서 해장각이다 여러분 여기는 한국군대 특히 태국 쌀국수 잘 안아 드시는 분들을 이거 드시면 돼요 저희 부드러운 스펀지 씹는 거 아냐 개신은 할 거야 응 나 원래 엔터포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이 집은 진짜 먹을만하다 너무 맛있다 여기 국수는 다 맛있을 거 같아요 이 어묵의 베이스 이것도 포웨디아로 하는 거긴 해 포웨디아의 택이는 무궁무진해 어마어마하게 여기 국수집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묵집이 더 좋은 거 같아 여기 택신들 처음 보는 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난 여기가 깔끔하고 담백해서 좋아 마주라 택배백 택배백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양해 우유 간탕 마이마이 또 올 집이야 난 또 올까 멱롱 밥 멱롱 밥 아오 밥 치즈카 많이 마늘 마늘 손가락이 좀 길어서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랬거든 여기가 여카소 맨 엄청 크네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초소래 아아 그래서 뻠이구나 전망이 그렇게 좋대 짜오프라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더라고 맞아 이거 예쁘긴 하다 진짜 선셋이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진짜 이쁠 것 같아 와 나무 겁나 커 나무 두개가 그냥 한 몸이 되어버리네 응 너와 나처럼 안녕 자 우리들의 박람푸 빠이빠 어떠셨나요 오늘은 또 아침부터 살기찬 동네를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 뿌듯합니다 저도요 우리 박람푸도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진짜 숨은 맛집도 많고 카페도 되게 많고 정도 느낄 수 있고 또 마음 따뜻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카오산로드 쪽으로 가면 가격대가 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박람푸로 오면은 착한 동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분들도 여행 오시게 되면 카오산 쪽 새벽 그리고 오후 그리고 저녁 이 타임으로 한번 쭉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는 오전 타임으로 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번엔 더 활기차고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